건강관리 가전은 언제 가장 필요할까요? 온 가족이 모였을 때? 애들 놀러오면 안 쓰던 그릇도 꺼내 쓰잖아요. 디오스 식기 세척기는 스팀 살균 해주니까 손주들 입에 닿아도 걱정 없죠. 미세먼지가 나쁜 계절이 왔을 때? 옷에 묻은 미세먼지는 바람 몇 번에 없어지지 않죠. 스타일러는 확실히 털어주니까 좋더라고요. 집안의 공기가 걱정일 때? 청소할 때 먼지와 냄새가 집안 가득하잖아요. 360도 흡입하고 멀리까지 청정해주는 퓨리케어로 해결했어요. 건강관리 가전이 필요한 때는 먹고, 입고, 마시는 가족의 모든 순간입니다.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LG전자 건강관리 가전 홈중 아멘